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소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에서의 배터리 행사가 있었죠. 첫 진행된 배터리 행사인데 파워데이. 근데 이제 파워데이에서 발언을 했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국내 기업들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사실 좀 국내 배터리 업계에 좀 비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달리면서 우려가 또 현실이 돼버렸다라고 하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투심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정리정돈을 좀 해드릴 테니까 팩트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관련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지금 여러분들 배터리 기업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녹화를 좀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녹화 시간을 좀 띄워놓으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시 53분 지나고 있고요. 삼성 SDI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7% 가까이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 LG와 5%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계속 조직에 맞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시세보다도 지금 최근 들어서의 하락이 계속 좀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같이 2차전지 쪽의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보이고 있으면서 국내의 국내 증시, 지수에도 조금 영향을 같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기사가 제가 방금 무료방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요 기사에 있는 내용들인데 LG와 SK의 각각 주요 고객처가 뭐 LG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폭스바겐이 테슬라와의 버금가는 최대의 공급처다. LG가 이제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현대차 이윤 두 번째로 큰 고객사가 폭스바겐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점유율이 큰 어떤 기업의 영향력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가 있을 텐데 폭스바겐이 이제 향후 2023년부터 해서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쓰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업계에, K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파우치형,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파우치형이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게 파우치형이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요렇게 있고요. 각형이 삼성SDI, 그쵸? 삼성SDI, 펜으로 쓰는 거라서 글씨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삼성SDI,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CATL, 그 다음에 이제 노스볼트 요렇게 있어요. 노스볼트 요렇게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주로 쓰이고 있는 이 파우치형이 점점 이제 향후에 2023년부터 해서 각형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 그러면 뭐 각형으로 바뀌는 거면 이쪽이 생산 라인을, 생산을 각형으로 좀 더 생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시설 투자하고 라인 증설해서 그쵸? 생산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새롭게 투자를 해서 만약에 폭스바겐 쪽에서 니네가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어? 그래 너네 걸 써줄게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뭔가 당장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파우치형의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2023년부터 좀 우려감이 키워지고 있다는 내용인 거예요. LG나 SK가 각형을 생산하기에는 어쨌든 이런 설비를 또 새롭게 구성을 하고 시설을 투자하면 또 비용이 발생이 되죠. 비용을 들여서라도 폭스바겐의 수주를 100% 확보를 할 수가 있으면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사실. 근데 이제 보시면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아까 주가 보시면 삼성 SDI 주가도 자,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쵸? 삼성 SDI 주가도 같이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좀 탈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배터리 기업들, 한국 K배터리사들이 나름의 좀 갑의 역할을 좀 해줬었습니다. 이걸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LG와 SK 영업비밀 침해 소송권 있죠. 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권으로 인해서 추후에 합의에 따라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SK가 정말 뭐 완전 더 이상 뭐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인 큰 영향을 끼치면 주요 고객처가 어떻게 돼요?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언제든지 또 변수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우려감을 또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의 겨냥을 위해서는 또 중국의 CATL의 각형 배터리를 또 주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통상 파우치형 배터리는 각형보다 에너지 밀도가 좀 뛰어나고 뭐 같은 부피에서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도 또 변형하기도 좋고 각형보다 선진기술의 제품으로도 평가가 되어왔는데 이 파우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오면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었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의 어떤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 쪽으로 LG와 SK가 계속해서 투자하고 해서 여태까지 지금 키워온 거죠. 시장을 잘 선점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거고 아무튼 폭스바겐이 이런 파우치 배터리의 우수성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80%를 각형으로 표준화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LG와 SK 둘 다 모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도 지난번에 배터리 데이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을 언급하면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폭스바겐도 이제 19년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스웨덴의 배터리 회사 아까 말씀드린 노스벌트 있죠? 지분의 20%를 인수하고서 최대주로 있어요. 노스벌트는 또 독일의 배터리 세일 공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폭스바겐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자체 생산 혹은 지분을 부여하고 있으면서 노스벌트를 통해서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 다른 방향으로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 그럼 결국에 지금 최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거의 탑2 안에 드는 고객사가 폭스바겐이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뭔가 수주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현재 위치에서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냐 라고 좀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당장에 지금 수주가 다 끊겨버리거나 당장에 기업들에게 밸류를 데미지를 주는 항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폭스바겐 측에서 2023년에서 2025년 30년까지 해가지고 여러 포부들을 밝혔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또 다른 기술력으로 SK나 LG 쪽에서도 또 한 번 어떻게 시도를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고 그래서 좀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배터리사들이 좀 어떤 식으로 여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데미지가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주가가 빠지고 하는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체크는 해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배터리사들이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해나가겠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현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아무튼 팩트는 이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면요. 기대감이 있으면은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급등을 해서 반영하면은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오르면 기대감이 다 주가 녹아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빠져요. 그렇죠? 결국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좀 주가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져요. 그럼 반대로 우려감이 있어서 주가가 빠졌다. 그럼 그 우려감이 다 반영이 되면요. 주제 추세를 돌립니다. 다시. 그렇죠? 밸류의 직접적인 데미지를 영향을 당장 끼친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롭게 또 다른 우려감이 있지 않는 이상 주가는 반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팩트는 뭐다? 당장의 밸류는 영향을 주는 게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0만원 가격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대략적인 20만원 부분이 좀 지지로 활용을 해주면 아주 좋을 단가이긴 합니다. 20만원의 지지를 딛고 제가 어제 VIP님들 포함 우리 무료방에서도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5일선 위로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 그 날을 한번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많이 그동안의 LG와의 어떤 그런 내용들 때문에 ITC 소송권 때문에라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20만원 언제리부터는 조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비중 추가라든지 신규 접근이라든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데 소송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합의금이 협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기 때문에 영향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고려하고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 SDI나 LG와 또 마찬가지예요. 중자긍적 관점으로 우려감이 좀 키우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당장의 기업의 밸류에 영향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감 그동안 이렇게 회시장에서 찡얼찡얼대고 시끄럽게 하는 부분이 다 반영이 되면은 충분히 좋은 또 단기적인 결과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의 수주가 끊기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도 무료방에다가 제가 이렇게 팩트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브리핑을 좀 다 드렸어요. 자 보시면 그렇죠? 그랬더니 SK 소량 보유하고 있는데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여러가지 그렇죠? 이렇게 좀 내용을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SK인호 이렇게 해서 막 브리핑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무료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무료방 오셔서 다양한 정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하루에 하나씩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시간 좀 여유가 안 되면 어쨌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교육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이 녹화가 끝나면 바로 교육을 좀 진행할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또 다양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2번호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발송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우리 또 즐겁게 소통하고 즐거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